안녕하시죠. 원신오빠입니다. 방금 전에 한살 반 때 사진을 스케치 했구요. 지금은 또 글쎄요. 두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역시 동영상을 정지시켜놓고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충 나옵니다. 막 이제 여기도 아빠하고 같이 노는 장면인데 토끼 이빨이 보이구요. 두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머리도 제법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머리도 제법 잘한 것 같구요. 여기도 얼굴을 크게 그릴 수는 없네요. 글쎄요. 이게 뭘까요. 무슨 반창고 같은게 붙어있는데 그거 빼일게요. 빼고 머리가 제법 이만큼 길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머리가 길고 좋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고요. 메리야스 같은 얇은 옷으로 입었네요. 우에 우에 넣지 않아도 되네요. 이쪽도 또 한쪽이 안나왔어요. 동영상 정지시켰는데 그중도 안나오구요. 이쪽도 요렇게 돼서 잘 안나왔습니다. 나오질 않고 무늬가 어떤 무늬인지 모르겠는데 뗀 뗀 뗀 모양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밑에가 안나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팔이 그만큼 나와서 엄지손 검지손 그리고 이렇게 돼있구요. 이쪽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발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사진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때 다시 그리기로 하구요. 우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이쁘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짠 짠 이렇게 이렇게 돼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돼있구요. 여기서 딱 벌어졌구요. 이렇게 됐네요. 여기가 조금 더 내려왔네요.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으로 잘 모르겠구요. 여기도 잘 안보이니까 나나나나나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또 지금쯤은 한 여긴 두살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구요. 어 2018년도니까 지금쯤은 다섯살 정도 됐을 것 같으죠. 그 다섯살 정도 됐을 때 사진을 좀 주시겠지요. 기대해봅니다.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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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아이쿠 여기 또 사인도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아 같은 날이네 오늘은 12월 10일 21년 12월 10일 예. 다 그럼 또 다음 칸에서 또 더 재밌는 사진이 올 때 이쁜 사진이 오면 그때 그리기로 하죠. 간직하셔서 카톡에 공유하셔서 간직하세요. 자 그럼 또 다음에 사진 기대합니다. 아른웨이님 사진 주세요.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